잘 살고 싶다 한석이 형님을 외치고는 조작우 이 한석씨께서 부인 김형용 씨로 상대로 해서 이혼 조정신청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이 사람이 법 없습니다 적은 마치지 않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남편이 가장 잘났다고 믿고 사는 그런 아내를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런 종류의 여자가 아닙니다 결혼하실 때도 부인께서는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아내가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말씀은 결국 부인은 남편의 보조적인 역할로서만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저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사회는 결코 여성이 남자의 보조 역할로서만 일을 하라고 내버려둔 것입니다 부인께서는 남편이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스트레스 바꾸기 때문에 저에게는 무엇이셨나요? 몰랐습니다 이 사람과의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시댁과의 갈등이 저에게 너무 컸습니다 그것도 이 사람의 잘못이 큽니다 이 사람은 늘 전업주구인 호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부들 왜 주부들을 무시하겠어요? 다만 제 일을 좀 더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길 바랬을 뿐입니다 처음엔 호수님들도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 때마다 명절 때마다 늦게 나타나 돈을 돈만 내면 그런 도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희 일이라는 게 워낙 불규칙하고 방짐 작업이 많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의 분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형이랑 형수님 보기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원래 형제간의 우애에 있고 혼목한 가정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 깨했습니다 남편께서는 계속 부인 타만 하고 계시는데요 이렇게까지 들으신다면 왜 좀 더 부인을 감싸주고 이해하지 못하셨습니까? 사실 시댁과의 문제는 남편이나 친님 흥행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두 분의 문제를 얘기하는 자리니까 포커스 두 분한테 맞춰보도록 하죠 어쨌든 부인께서는 남편하고 이해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네 아이 문제도 그렇고 시댁과의 관계만 아니면 이 사람한테 그렇게 큰 불만은 없습니다 네 이제 남편 마음을 아셨지 않습니까? 노역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1년간 휴식하기로 했습니다 저한테도 휴식이 필요하고 그동안 이 사람 일도 좀 돕고 싶고요 부인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이 한석지 생각을 다시 해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1년 중 반은 해외연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절대 자신의 성공, 일을 버리지 못합니다 제가 바라는 건 단지 이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저와 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찍 공작께서는 극기 복료를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해서 예를 되찾아야 하는 말이네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으면 공작님께서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셨겠습니까? 지금 남편께서 부인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인께서는 지금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다 네 그리고 부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만 이기심을 버리면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문제 그리고 시댁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잠깐 하시는 일을 놓고 자신과 가족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 김형영씨가 하시는 일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제303화 종가쯤 여느님 편의 시청자 배심원이 내내린 한결서를 가합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이 의견 오인 이재성 기회용 부부의 경우 이혼 만대가 정책 의견의 42.1% 이혼 산성이 57.9%로 집계됐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정철영화중개회에서 스타바나 상품권 한국아파트 신일 헤비트리에서 국민관광 상품권 신원아침 도시에서 컴퓨터 주식회사 감토에서 드럼 세탁기 투명한 세상 취미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 주식회사 사진 화장품에서 29인치 평면 TV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KBS 포크클리닉 사랑과 전쟁 제303화 무서운 동사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